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5만명에 맞춰서 딱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무럭머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것 같아요 이 케이크는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조각케익을 먹을게요 쏘영진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전 하나의 조각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감사해요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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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건 깨물어도 예쁘다 얘는 깨물어도 예쁘다 이건 깨물어 헐 히힛 진짜 맛있어 손 시려 배고팠거든요 진짜 달고 시원하고 맛있다 그리고 크레이브여서 하나하나 씹히는게 매력있어 이게 냉동상태로 보관이 되서요 실제로 셰프님이 상온에서 10분 있다가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직도 손 시렵네요 이게 층별로 맛이 좀 다른것 같아요 제가 배고파서 와구와구 한입씩 먹었는데 이번에는 고품격으로 원래 먹는 방식대로 먹어볼게요 이게 원래 한층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먹는건데 아이고 복화가 너무 큰거였다 아이고 이렇게 돌려서 원래 이렇게 고품격으로 먹는건데 딸기맛 딸기맛 이번엔 좀 두껍게 해볼게요 왜 잘라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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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처럼 주황색은 오렌지 맛이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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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고품격으로 먹는거 내 스타일을 먹어야겠다 전 역시 고품격이 안맞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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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이고 손 시려 다시 포크 이게 되게 차갑네요 이게 엄청 차가워서 손이 시렸네요 아이고 목맥혀 맛있어 보라색은 포도맛이네요 콜라 제가 원래 단 케이크는 잘 못먹어요 근데 크레이프가 되게 상큼해가지고 다른 케이크보다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5만명 감사 영상 찍는것 잠시 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쏘영채나 구독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혹시나 드시고싶으신 음식들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천천히 준비해서 다 먹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쏘영채남 앞으로도 꼭 지켜봐주시구요 열심히 하는 쏘영이 될게요 5만명 감사드려요